겨울철 적정온도 잘 지키고 있나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 적정온도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로 20도 추울 땐 내 봄 내 등 작은 뜨끈 무난답고 난방 네 심장은 뜨끔 끝에 먼지 잡는 내가 바로 으뜸 2020 20도 더 늦기 전에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나로 나로 20도 올겨울 나는 20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